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사했고요. 제목의 위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CSS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있고 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볼까요? 제목 H2 넣어줬고요. 다시 볼게요. About J2 한 줄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엔 폼이 있는 거예요. 검색 폼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bscribe라고 해서 버튼이 있어요. 자 Input 만들어 보겠습니다. Input Email라고 했고요. Button Subscribe 디자인을 보면 근데 여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메일도 있고요. 이 지금 저장하고 보면 브라우저 화면 지금 상태에서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아이콘이 들어올 수 있냐? 없습니다. 아이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디자인에서 보시면 이게 Input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Input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Input을 감싸는 분모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걔한테 테두리 주고 걔한테 흰색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Input에다가 배경으로 열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보다 그냥 HTML에서 얘랑 얘를 묶어주는 부모를 만들면 됩니다. 확인 됐습니까? 자 이거 아이콘 좀 볼게요. 아이콘이 저런 모양새가 예 모양새가 약간 어쨌든 이메일 아이콘이에요. 그렇죠? 폰터섬에 가서 이메일 아이콘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터섬 갈까요? 이메일 검색해 주세요. 이메일 검색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거 씁시다. 됐어요? 물론 저거 똑같은 거 하고 싶으면 그냥 저거 SVG로 다운받으면 돼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디자인에서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십시오. 복사했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감싸는 부모가 있으면 필드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있으면 그냥 얘한테다가 배경색을 주고 얘한테다가 테두를 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원래 있던 이 인풋의 배경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스템을 짜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폰에 지금 yourEmail이라는 미리 보기 글씨가 있고요. 여기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 아까 폰터섬의 코드로 그냥 넣었고 여기 이메일 부분은 플레이스 홀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mail 디자인에서 여기도 이거 저장했었나 좀 볼게요. 이거 저장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이콘으로 한다고 하고 안 한 것 같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뭐 장식이니까 장식을 하나 만듭시다. 폰 뒤에다가 만들게요. 데코레이션 장식이라고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폰터섬의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종이비행기 같은 거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TIB 만들어주셨습니까? 홈 다음에 만들었고요. 폰터섬 가볼게요. 플레인이라고 했더니 종이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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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읍시다. 네. 이러면 일단 구성요소들은 다 만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css 바로 가볼까요? 자. subscribe 에 sub. b가 빠졌네? b 좀 추가했습니다. subscribe 에서 b가 빠져있어서 추가 좀 해줬고요. 자 그러면 css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요.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배경 색깔이 있어요. reduce도 있고 믹스되어 있는 걸 보면 숫자가 나오죠? reduce 20, 129, 20,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잠깐만 숫자가 이상하다. 얘가 왼쪽 상단인데 잠시만요. 이거 왜 뒤집혀있어? 수치상으로는 지금 여기가 129인데 잠시만요. 지전하고 수치하고 다른데? 얘가 129로 보이고요. 요거 얘가 129고 나머지는 20이에요? 세계방향이란 말이에요. 요거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반대로 돼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를 잠깐만 이 디자이너가 뒤집어 돌아가 있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돌아가 있구나 뒤집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시면 됩니다. 129 저는 20, 20, 20 할 거예요. 얘 애초부터 129면 되는걸? 일단 배경 색깔 확인했고요. subscribe 입니다. 이렇게 해서 reduce 를 준 상태 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네. 다음 봅시다. 그 안에 이제 구성요소들이 있죠. 타이틀은 그냥 거기 안에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위에 공간만 확인할게요. 아래도 공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에 79 아래 78 79 로 통일하든가 80 로 통일하든가 일단은 위에 똑같이 하면 79 78 이에요. 좌우에는 필요 없어요. 다 가운데 정리를 하면 되니까 위아래 패딩만 추가할게요. 패딩 79 78 0 상좌우화 아니 3개만 쓰면 되겠구나 상좌우화 이렇게 해서 패딩을 추가할게요. 네. 내부에 여백을 추가하셨구요. 글씨는 어차피 지금 패러그래프 아니 제목 말이죠. 제목이 두 줄로 나와 있어요. 이건 너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너비를 주어서 두 줄로 나오게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패딩을 주는 김에 양옆에 패딩을 똑같이 줘도 돼요. 패딩을 이렇게 해서 양옆에 2, 4 여기 안쪽과의 거리로 네. 양쪽에 155 156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패딩을 줘도 되겠습니다. 두는 김에 그냥 이렇게 줄게요. 156 양옆에 패딩을 156을 줬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제목에다 너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라고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크기가 커져버렸네. 박스 사이징을 추가할게요. 잠깐 네. 박스 사이징을 추가했습니다. 포더 박스에서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목의 스타일 잡아 봅시다. 이 안에 H2였어요. 폰트 사이즈 확인하면 되겠구요. 라인 하이트도 확인해야 하고 칼라도 확인해야 하고 자관이나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자관은 없구요. 33-54군요. 색깔은 바디의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두면 되겠구요. 세미볼드입니다. 세미볼드니까 60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33-54입니다. 33-54에 칼라는 줄 필요 없구요. 그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에요. 네. 웨이트를 안줬구나. 웨이트도 주시구요. 아래 폰과의 거리는 확인해서 넣을까요? 74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거리를 떨고 줍니다. 네. 자 이제 폼의 스타일 작성해 볼게요. 폼은 앞서 제가 얘에요. 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폼이구요. 그죠? 그러면 이 너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너비 확인할게요. 625에 사이의 간격은 24. 그러면 625하고 그냥 양육프로 벌리면 되니까 간격은 의미가 없겠네. 625를 줄게요. 높이는 68이랍니다. 625에 68이래요. 폼에 가서 하이트 68 해서 좋구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할 거고 양옆에 떨구겠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자 너비 중공 화면에 가운데 있게끔 할게요. 마진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게 할까요? 마진형 오토에서 가운데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가운데에 있어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폼 안에다가 아까 우리 필드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폼 안에 클라스명 필드라고 만들었어요. 백그라운드가 흰색이 있습니다. 전화하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 거구요. 얘한테 너비가 있어야 되겠네. 너비 확인해서 줍시다. 디자인 가서 너비 확인해 올게요. 넌 너비가 몇이니? 420 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비를 420 주세요. 네 좋구요. 그거 안에 요소가 가운데에 배치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얼란 아이템스 센터 하면 교차축에서 센터에 딱 있을 거고 얘가 아이콘이 왼쪽에 거리가 있거든요. 그건 패딩으로 자연스럽게 만들면 될 거 같아요. 패딩은 왼쪽에만 주면 될 거 같습니다. 패딩은 left에서 왼쪽만 몇이 떠져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너비와 위치를 잡아 주시구요. 아이콘 옆에 거리 좀 볼게요. 31. 다 숫자가 애매해. 30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 거리 떨궈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인풋이 너비를 다 쓰게 할 거에요. 옆에 있는 인풋이 너비를 다 쓰게 할 때 가장 심플한 방법은 홈필드 안에 우리 지금 인풋이거든요. 인풋에 가가지고 플렉스 1이라고 하면 너비 다 씁니다. 우리가 너비를 만들어줄 때 1 대 1 대 1 1 대 2 대 1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1이라고 하면 모자르면 늘리는 속성을 1 넘치면 줄이는 속성을 1 해서 맞추라고 한 거에요. 됐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아이콘 옆에 얘가 너비를 다 쓰고 있겠지요. 자 이 높이도 사용자가 사용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큰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높이를 크게 맞추기 위해서 얘 높이가 앞서 몇이었죠? 68이었어요? 그러면 하이트를 68을 한번 줘볼게요. 하이트를 100%로 하면 나오라나? 높이를 한번 100%로 줘볼까요? 네 잘 나오네요. 그러고는 보더가 없는 거에요. 보더를 없애요. 원래 보더가 있었는데 보더를 없애요. 보더를 없앴는데 지금 이게 클릭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저거 아웃라인이거든요. 아웃라인도 없앨게요. 우리가 포커스가 걸렸을 때 였고요. 아웃라인도 난으로 해 볼게요. 자 그로우드 살짝 넘쳐 보이거든요. 얘는 인풋에 이거 패딩이나 보더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리셋이 안 된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잠깐 볼게요. 패딩이 있어요. 보시면 일단 회생적으로 패딩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없앨게요. 패딩이 있던 것도 없애겠습니다. 일단 패딩 0. 네 그럼 깔끔해졌죠? 확인됐습니까? 저 아이콘과 거리가 있었거든요. 거리도 확인 좀 할게요. 14px이 있었네요. 그러면 얘 부모한테 가서 갭을 주면 되겠죠? 갭을 14px을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사이를 떨궜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subscribe 버튼의 스타일 잡아주면 되겠네요. subscribe 버튼의 크기가 있거든요. 크기를 지정해 볼게요. input 필드가 아니고 이제 누굽니까? 폼 안에 버튼이에요. 폼 안에 버튼이라고 해서 잡겠습니다. 자 클래스명 scribe 안에 폼 안에 버튼입니다. 버튼 너비 줄 거고요. 화이트 마찬가지 줄거 화이트 안 줘도 될 거 같아요. 어차피 flex 써가지고 얘가 stretch에서 늘어났을 거니까 너비만 지정하면 될 거 같고요. background 확인해야 되겠어요. font color 확인할 거고요. font size도 확인할 겁니다. 디자인에 가서 모두 확인해 봅시다. 어? 이거 radius 있네? radius가 10px이 있네요. 옆에 것도 마찬가지고. 흰색을 우리가 누구한테 줬었죠? 실드한테 줬었죠? 실드한테 가서 border radius 10 줄게요. border radius 10px 돌아오자면 볼까요? 그럼 삐져나왔겠지? 여기 input이 삐져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확인됐습니까? 삐져나온 거 안 보이게 overflow hidden 걸게요. 삐져나온 요소가 안 보이게 overflow hidden 됐어요? 예쁘게 잘 됐고요. 이제 버튼 스타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모두 되셨습니까? 버튼 볼게요. 단색이 아닌 건가? 단색인가? 어? 리니어? 네. 단색이 아니에요? 여기 linear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해 보면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바뀌는 거래요. 확인되었습니까? 이게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거 맞죠? 확인됐어요? 그러면 기본 방향이 to bottom이니까 bottom은 지정할 필요 없이 색깔의 두 개뿐이 없으니까 색상 위치, 색상 위치 할 때 위치를 안 적어도 돼요. 그죠? 적어볼까요? 색깔 확인했고요. 개발자 도구가 있다면 그냥 얘가 알려줄 거지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답니다. 메모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적어볼까요? 얘한테다가 넌 너비는 몇이었니? 180에 68이었네요. 너비는 주겠다고 했으니까 180. 픽셀. 배경색이 linear gradient 입니다. linear gradient. 방향이 to bottom인데 기본 값이니까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색깔은 open sense에 17에 몇이냐? 23. 23 필요 없어. 어차피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되니까. 17 픽셀만 넣을게요. 흰색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안에 있는 글씨를 그냥 정 가운데 놨고요. 보더 레디우스는 10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필드에 줬던 보더 레디우스를 똑같이 주세요. 브라우저면 볼게요. 오케이. 이거 아까 제가 너비를 주고 양옆으로 벌리라고 하지 않았었나? 왜 사이에 공간이 없지? 브라우저면 좀 볼까요? 625에 너비 있고 420. 아 얘 때문에. 얘 absolute를 붕 띄우면 되겠네요. 이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안 잡힌 거예요? 데코레이션 때문에 위치가 제대로 안 잡힌 겁니다. 이걸 붕 띄우면 아까 우리가 설계한 대로 양쪽 끝에 딱 붙힐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데코레이션 여러분이 해주세요. 좀 전에 일단은 이 브라우저 화면에서 여기 사이가 우리가 분명히 얘를 420, 얘가 180 해서 너비 주고 해서 간격을 나와야 되는데 얘 간격이 안 나와요. 우리가 얘한테다가 너비를 주고 패딩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기 패딩 때문에 얘가 커져서 그래요. 패딩 레프트 준 거랑 위드랑 패딩이랑 더해져서 얘가 450이 돼버리니까 여기 틈새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필드에 가서 박스 사이징을 추가하고 오겠습니다. 필드에 가서 박스 사이징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잡아 볼까요? 섭스크라이브가 기준이래요. 섭스크라이브에 가서 포지션 네가 기준이다 라고 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포지션 렐라티브에서 기준을 잡아 주세요. 잡으셨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데코레이션이었죠? 데코레이션 해 볼게요. 데코레이션 이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너비 하이트 백그라운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70에 70이고요. 자 이거 더블클릭 해 가지고 요소까지 가면 리니어 값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색깔이 어? 어허?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네요. 그죠? 각도 몇 튼거냐? 몇 틀었는지는 안 나오나? 몇 틀었는지는 안 나오네. 한 45도 할게요 그냥. 자 요 색깔이 지금 보시면 이 색깔로 시작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 시작색이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색을 먼저 쓰겠다고요. 계산하기 귀찮잖아.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짙은 색깔부터 먼저 쓸게요. 됐나요? 색깔 두 개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요 색깔에서 이 색깔로 메모 좀 했어요. 써보겠습니다. 자 70에 70이었고 70에 70이었고 동그라미였고 백그라운드가 리니어 그래디언트 방향은 45디그리 45디그리 색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디자인과 똑같이 나오나 일단 볼까? 자 일단 기본 위치는 라이트형, 탑형이라고 해서 위치 좀 잡아볼게요. 디자인 보고 정확하게 위치 잡을게요. 오른쪽에서 안 떠져있고 위에서 안 떠져있다 라고 해서 일단 기본 위치는 저는 잡으려 합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귀퉁이 있잖아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네. 디자인대로 여기가 짙고 여기가 흐리게 돼 있죠. 맞습니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얼만큼 나갔는지 보자고요. 디자인에서 여기에서 위로 얼만큼 13 13에 20 나갔네요. 그죠? 13에 20 나갔어요. 얘 클릭하고 알트 눌러서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 얼만큼 나갔는지 나오죠? 13에 20 나갔습니다. 위로 13 나갔고요. 오른쪽으로 몇이었어? 마이너스 20? 네. 됐나요? 위치 잡았어요. 네. 그거 안에 이제 아이콘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니까 텍스터만 센터하고 라인 하이트를 주셔도 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JCC AIC 해도 되죠? 탈락 흰색인 것 같은데 맞겠지? 폰트 사이즈 몇이에요? 왜 모르지? 얘가 우리 지금 이 아이콘의 크기를 보면 얘잖아요. 그죠? 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폰트 사이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돌려놨단 말이야? 돌리기 전에 얘가 이 높이 이 높이가 폰트 사이즈라고 했어요. 대충 그려볼게요. 30 정도 잡히네요. 그죠? 네. 30 보다 조금 크긴 한데 31, 2 정도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30 픽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라오나 볼까요? 네. 됐어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배경이 있거든요. 디자인 보시면 배경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지금 배경이 있고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얘도 있어요. 됐어요? 3개 다 구현해 주세요. 제 기준에서 bg2가 잘못 저장됐어요. bg2 좀 다시 저장할게요. bg2가 저는 잘못 저장돼 있어서 다시 하려 합니다. 여기 그룹에서 클리핑 걸려 있는 상태로 저장할 거예요. 다시 저장 좀 할게요. subscribe에 bg2는 다시 저장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었을 때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bg3 bg3도 다시 저장해야 되네? bg3도 이상하네요. bg3도 다시 저장할게요. svg bg3 다시 저장하게 잘 저장됐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아 네. 잘 저장됐네요. 배경 여기에 배경 두 개 지정하는 건 헤더에서 했던 거니까 걔 참조하라고 했고요. 요소에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위치하는 건 앞서 위에 엔조이에서 했던 거 얘는 엔조이에서 했던 거 참조해서 해달랍니다. 지금 subscribe에 bg1 말이에요. 얘를 보시면 왼쪽에 공간이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위치 잡기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얘 말입니다. 요거 안에 있는 요거 지금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해서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룹도 있거든요. 밑에 그룹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마스크 마스크 그룹 찾으셨어요? 그룹 7, 8번 바로 밑에 있는 거 찾았습니까? 이 마스크의 크기가 너무 커. 여기까지를 줄여가지고 여기까지를 줄이면 이렇게 해서 크기를 줄이면 될 거 같아요. 그룹 찾으셨습니까? 더블 줄일게요. 왜 이렇게 커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줄일게요. 됐어요? 색이 엄청 진해진다구요? 여기 오페서티 있잖아요. 이 레이어에 오페서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대로 저장하면 된답니다. 그대로 저장하면 된대요. 마스크 크기는 줄였구요. 마스크 되어있는 상태로 저장해 볼게요. 마스크 되어있는 상태로 다시 서브스크라이브의 이미지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장했구요. 열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왼편에 없게끔 잘 만들어 졌고 아까 그런 2도 잘못 저장했는데 2도 다시 볼게요. 오페서티가 적용된 요소까지를 선택해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마스크 그룹까지 선택을 해 봤구요. 마스크 그룹 찾으셨습니까? 그룹78 밑에 밑에 거 찾았어요? 눈을 껐다 켰다 했을 때 제 보이는 거 맞아요? 그 선택한 거에 오페서티가 10%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룹78 밑에 마스크 그룹 두번째 마스크 찾았습니까? 그룹78 밑에 두번째 마스크 찾았어요. 네, 걔를 저장해야 돼요. 이거 선택해서 저장할게요. 여기 밑에는 공간이 있어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밑에까지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SVG를 저장하겠습니다. DG2라고 저장했어요. 투명도, 여기 레이어의 투명도가 10%인 거 찾아서 저장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BG2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누구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우리 상단에 위에 올라가 봤을 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쪽의 배경과 이쪽의 배경을 이 헤더에다가 지정했단 말이죠. 그쵸? 그때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네, 봅시다. CSS를 보면 최상단의 헤더에 가볼게요. 우리가 헤더에다가 배경을 지정했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했었어요. 찾았습니까? 배경 위치 반복되지마 라고 했었으니까 똑같은 포맷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데코레이션에 와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썹스크라이브에 왔구요. 백그라운드 지정할게요. 썹스크라이브에 BG1 얘는 왼쪽 하단이죠? Left Bottom 해줬구요. 그 다음에 BG2는 우측 상단 BG2는 우측 상단 Right Top 해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일단은 그림 잘 나오는 지부터 확인할게요. 네, 여기랑 여기랑 잘 나오고 있고 칼라도 지정해야죠. 칼라 다시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칼라가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라고 했던 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겠다라고 한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지정할게요. 됐어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디 갔어? 콤마 잠깐만 색깔 있고 세미콜론 있고 음? 색깔이 있고 URL이 있고 아 이게 한꺼번에 다 적어야 되는구나 책을 두 번 쓰면 되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뭐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지 뒤로 빼볼게요 서장 네, 나오네 음 뭐 일단 그렇구요 뭐 따로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쓸 때 앞에 있으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에 넣을게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러고 이제 우측 하단에다가 디자인을 보면 우측 하단에 얘 있단 말이에요 얘 크기 좀 확인해 볼게요 얘 크기가 153에 166 정도 있네요 자, 이건 이 요소에 애프터에다가 만들고 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애프터에다가 만들고 해볼게요 153에 166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기준 있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비포에다가 또는 애프터에다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바로 밑에다가 쓰고 있구요 빈 공간을 만들고 포지션 앱솔루트가 있구요 위드 앤 하이트가 있어요 하이트가 있고 백그라운드를 지정하겠습니다 위드 앤 하이트는 153에 166 153에 166 픽셀 이렇게 해줬구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url 한 칸 나가서 이미지 폴더 안에 subscribe bg3 under repeat repeat 이렇게 했어요 서장하고 얘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라이트 가 몇 그리고 바텀이 몇 해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위치 좀 보겠습니다 음 그냥 삐져나간 거리를 재겠습니다 70에 99 나갔어요 그죠 70에 99 나갔습니다 아래쪽으로 70 오른쪽으로 99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99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갔답니다 나가 봅시다 그럼 여기 잘 있어요 여기 잘 있습니까 다 된 것 같지만 문제가 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에요 얘가 해당 레이어 좀 볼게요 지금 디자인보다 우리 색깔이 훨씬 더 짙어요 자 이 레이어를 보시면 해당 레이어를 보시면 20%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얘한테다 20%를 주려면 얘한테 rgba 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이미지 여기 부분이 비쳐 보일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 왜 안 비쳐 보였지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얘한테 잠깐만요 rgba 줘 볼게요 색깔 두고 봅시다 줘 볼게요 rgb 값 확인할 거예요 메모해 보겠습니다 223에 21 215에 249에 20% 0.2 입니다 됐어요 적용해 볼게요 배경색이에요 배경색이니까 앞서 우리 이거의 배경색깔이 rgba 해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난 여기 뒤에도 별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별표가 없는데 아 확인 되었습니까 모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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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